마찬가지로 총기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일본에서 자체 개조한 총기류를 가지고 일본의 보수 정치인의 대표주자이자 최장기 총리를 지냈던 아베 수상이 불의의 일격을 받고 숨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는 한일 간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인데 어쨌든 총기로 타인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이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논평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내는 정도에 머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과격한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가 비교적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존 에프 케네디다든지 그 동생들은 러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이런 분들이 결국 저격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고의 결과물인 의견이나 주장이나 신념을 미워하는 것을 분리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문명화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의견과 그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으면 이런 정치 테러 같은 부분들이 좀 줄어들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치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의 주장은 곧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행동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나 주장이나 신념을 만들어내는 인간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객관적인 대상물인 주장이나 주의나 신념이나 정책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문명화된 사람으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거 문제도 언급하겠지만 비교적 좀 많은 시간을 이준석 문제를 좀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무슨 특별한 할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하지만 이준석 사태가 지금 중징계 전에도 시끄러웠지만 중징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시끌벅적하는 걸 보면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잣대나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그런 언론사들도 항상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그렇게 양비론을 피력하고 또 한국의 모모한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해득실 문제를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좀 모호한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비교적 그와 같은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이준석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윤리변의 징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상적인 것은 무엇인지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인지 옳은 것은 무엇인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말미에 어제에 이어서 요리 1일 서울시장선거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개인의 사업을 할 때나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직업인으로 살아갈 때도 본질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본질은 무엇인가 비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가족 단위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거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은 대부분 투자 실패라든지 아니면 선전과 선동에 이렇게 놀아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야 그리고 그 본질과 핵심을 보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잘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의견이나 그 다음에 사유의 결과물을 바탕을 해가지고 이 이준석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곧바로 우리가 다른 세상사리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끌벅적하지만 본질을 볼 수가 있으면 절대 선전과 선동에 놀아날 수 없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여러분들 떤 내용을 한번 캡쳐를 해봤습니다 이준석 척건이 쓴 칠흑각서 윗선전달 그리고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할 때 이용 이준석의 셀프구도대 권성동의 직무대형 법조계 해석은 이준석 징계 2030 유튜브 믿고 징계라니 5060 쏘기 시원하다 이진봉만단 권성동 윤석열 상황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실 것 이런 이야기들이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 국힘 게시판에 반발 끌 쏟아져 이재원 상임고문 꼬장 뿌려 이상민 비급해 여야 벌로 이준석 비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도배를 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리기 전에도 당과 그리고 국민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그리고 윤리위원회 징계가 끝난 시점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내홍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을 편가리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준석을 지금도 비호합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관점에서 일부 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준석을 어떤 근거로 동의를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오늘 신문에 조선일보의 사슬 선거 연성한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힘든 진흙탕 내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는 회사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당 내부의 중진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잘 합의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양비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새벽 이른 시간에 떴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이 많이 달지는 않고 딱 세 분이 떠올랐는데 그분 가운데 여러분들 옹호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의견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박형숙님의 의견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박형숙 세상에 어느 제대로 된 나라의 집권당 대표가 물정도 없이 의욕만으로 중징계를 받습니까 물정이 있는 것이죠 물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녹취록 같은 게 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용에 사로잡힌 윤핵관들 이놈들이 나라와 대통령 망칠 놈들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이준석 씨의 개인의 처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비롯된 문제지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윤핵관인지 뭔지라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꼭 같이 내로남불과 같은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당신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런 것은 주로 좌파적에서 많이 쓰는 일종의 방법이고 그쪽 사람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파적 결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몸에 배여 있는 경우가 많죠 열등감과 시기심 꼰대 정신으로 무장한 소라 고동들 또한 큰 죄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랑 이준석 둘 중 하나는 큰 낭패를 본 텐데 손 놓고 있는 윤석열은 뭔가 이재호까지 부하 내동하고 홍준표가 나서서 정리해 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크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하고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파적 사고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준석 씨하고 젊은 날을 같이 이렇게 이 연배를 통과해왔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30대와 40대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을 절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떻고 내 머리가 어떻고 내 자질이 어떻고 직장을 잡는 일이 어떻고 어떤 일에서 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 함께 주어진 운명적인 조건조차도 일종의 제약 조건으로서 내가 100%를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봤지 이것은 당신 때문이고 이것은 아버지 때문이고 이것은 어머니 때문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 때문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 때문이고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간 세대 속에서 가끔 나이가 들어서 칭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나는 냉혹할 정도로 이런 뭔가 하니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하여서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젊은 날부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러면서 최화가 되어 있습니다 궁시릉 궁시릉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섭섭하고 저게 섭섭하고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우파적 사고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치고 나간다 개인의 삶은 사업가적 삶이든 공직자의 삶이든 간에 윤핵관이 때문이고 윤석열이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박형숙 씨와 함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씨가 보이고 있는 태도라는 것은 저쪽 동네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고방식입니다 윤핵관 때문이고 윤석열이 안바조스 때문이고 뭐가 때문이고 뭐가 때문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파적 사고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특색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주는 것이고 비가 오는 날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화창하게 맑은 날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만들어가는 삶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연립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했을 때 바로 공병호TV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이준석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국힘당 이왕위 윤리위원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만 7천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어제에 비해서 받아들일 것이다가 비중이 줄어들었는데요 어제는 26%였습니다만 23% 불복하고 법적 공방에 나설 것이다 75% 잘 모르겠다가 2%입니다 5만 7천명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걸어온 그런 행적과 언행을 미뤄봐가지고 이 양반이 절대 그냥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곤조를 뿌릴 것이다 깽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름도 의사결정을 내린 국립당의 이왕위 윤리위원장이야 윤리위원들 가운데서는 변호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그리고 이왕위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체제하에서 이준석의 여러분들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윤리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특정인을 폄하거나 편애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율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당의 이왕위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8시간 정도 정도 격론을 거친 끝에 내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여러분도 참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같이 체결한 것이 참 이렇게 뒤집어진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고 이것도 헝 저것도 헝입니다 선거부정이 이런 발생해도 다들 그냥 묻고 가자는 사람들이 꽤 있을 정도니까 저로서는 기적초붕할 일인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악을 묻고 가자 그럼 나라가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좀 비용을 지르더라도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배격해야 되고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 멀리해야 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추악한 것을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가슴 안에 본능적으로 훌륭하고 고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선에 대한 열망이 자기가 사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움직이는 회사가 훌륭한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한 사람들마다 세월과 함께 많이 뭡니까 이게 퇴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운 seja